5연왕 주기 3년 전하 연휴도 이제 막바지 옵니다 아쉽구나 아쉬워 빨간 날은 왜 이리도 빨리 지나가는지 전하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십니까 변성기가 아직 하나 고민이다 새해를 맞아 백성들에게 덕담을 해줘야 하는데 네 목소리로는 자신이 없구나 전하 그런 생각하지 마시옵소서 백성들도 전하의 덕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백성들아 내가 덕담을 해줄까 아니면 너희들에게 세뱃돈을 줄까? 세뱃돈을 줄까? 세뱃돈을! 어허 누가 돈만 말하느냐 어허 전하의 덕담이시다 하지 마시오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되는 것을 어허 전하 어허 어허 어찌 정초부터 백성들에게 칼을 줘요 내 백성이요 하지 마시오 예 전하 제가 전하를 위해 명절 선물을 준비했사옵니다 아 그래요? 어 많이 준비했니 내께 뭔데? 전하 잠시만 이거는 할머니꺼 이건 우리 조카들꺼고 이거는 호의무사꺼 이건 경비아저씨꺼 우리 전하꺼는 안산네요 갖고 놀아? 안고싶어 그래도 명절에 이렇게 호의무사랑 최장군이랑 같이 있으니까 좋구나 하하하 에휴 나와봐라 아니 너는 설날인데 고향 안 내려갔느냐? 내가 병사들에게 휴가를 줬는데? 저 그게 실은 아아 아휴 니가 왜 일만 하고 고향에 못내려가는지 알겠다 전하 너 일 중독이지? 하하하 일 권리야 아닙니다요 전하 알까? 하하하 아휴 내가 알겠다 니가 왜 이러는지 왜 못내려가는지 알겠다 전하 기차표 못 구했구나 하하하 미리미리 끊었어야지 하하하 입석이 없든? 아닙니다요 전하 그럼 왜 못내려갔어? 에? 아휴 참 먹고살기 바빠 못내려갔구나 하하하 하하하 물가는 오르는데 쥐꼬리만한 월급은 세금으로 다 빠져나갔을 테고 하하하 아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하하 그러니 고향 계신 부모님 드릴 용돈도 없을 테지 하하하 어찌 그리 제 마음을 잘 아시는지 하하하 하하하 나구나. 내가 백성들의 처지를 이렇게 몰랐다니 내가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 더 신경 쓸게. 그래도 설날인데 그래도 고향 계신 부모님께 앞에 보고 하고 싶은 말씀을 해보거라. 예? 어머니 아버지 잘 지내시죠? 여러분 이번에 못 내려가서 죄송해요. 다음 명절에는 꼭 성공해서 찾아뵐게요. 나라가 문제에요 나라가. 저 왕이라는 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말이 들렸습니까? 매일 보는 나는 오죽하겠냐. 내가 저걸 지키겠다고. 어디 대포나 한잔하러 가자. 아니 가자 가자. 비키하자. 이 놈! 이 놈!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하느냐 이 놈아. 같이 해놓고? 같이 해놓고 왜 그러냐. 너희 아주 환상의 팀워크이다. 오죽했으면 이러겠느냐. 어? 여봐라. 이자에게 고향에 내려갈 말한필과 보너스를 주거라. 빨리 가서 부모님 뵙고 오거라. 아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그래. 내가 이런 거 아니야. 그래. 그건 그렇고 근데 설 연휴 동안 중전은 콧빼이도 안 보이네. 어디 갔느냐. 해외여행을 가셨다가 오늘 아침에 오신 걸로 알고 있사옵니다. 뭐? 아니 백성들은 힘들어서 고향에도 못 내려가는 판국에 중전이란 자가 해외를 가? 당장 중전에 부르거라. 네 전화. 중전마마 납시오. 프린샷입니까 전화? 하하! 전화! 참으십시오. 나를 해외에 갔다 와? 중전? 어휴. 아마존을 갔다 왔나? 아니 전화. 아니 중전. 눈두덩이가 왜 그래요? 설년이를 맞아 쌍꺼풀 좀 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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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를 갔다 왔더니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되네요. 하하하하. 난 니가 적응이 안 돼. 전화! 아니 그건 그렇고 지금 백성들은 힘들어서 고향에도 못 내려가야 하는데 중전이란 자가 해외여행이 말이 돼요? 전화! 요즘 세상에 누가 명절을 챙깁니까? 제가 제 돈 주고 해외여행 간다는데. 아. 제가 전화랑 같이 안 가서 삐지신 겁니까? 지금이라도 단둘이 밀월 여행이라도 가실래요? 떠나요. 둘이서. 싫어요. 둘이는 차라리 사약을 줘요. 전화! 뭐? 힐! 시작! march którym